이하연을 라이브로 들려드리겠다고 하십니다. 여러분 큰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선비모라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민토입니다.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원인은 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제같이 이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섰습니다. 제가 나중에 후렴 부분에 위하여, 위하여 하면 이 자리에서 크게 위하여를 외쳐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. 마다 신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중 마시면서 옛 추억을 얘기하며 기분 좋게 웃다보면 행복이 들어오고 스트레스 날아가네 친구의 엉터리 추메 아멘 아하하하하하 위팔여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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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합니다.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신문다리 음악회의 무거운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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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산마을의 지역가정신의 무거운 영광과 세계적 환율의 영광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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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모든 신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야야! 야야! 감사합니다.